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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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잡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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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합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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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엑으로 잡아보려다가 연기 아 아유 진짜 아유 무진장 찔러대네 우와 또 돌았어 대박 야 이게 스턴이 또 됐어요 와 혼자 받는구나 역잡기 오 아 야야야 다람쥐가 진짜 엄청 어휴 와 이거 다람쥐다 완전히 아 맞아주고 잡기 하네 아 스타일 바뀌었다 자 강토님 어서오시구요 정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 쇼게임 어서오구요 아 아 자 현민이 형님도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렇지 나이키 와 백한테 나이키 때렸어요 그렇지 역잡기 잘됐고 아 맞아요 외짱갓이잖아 파이트 케이드2 가셔서 하는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제 영상에 보면 설치하는 그 영상이 좀 있습니다 아 아 와 역잡기 와 역잡기 자 와 과감하게 해요 오늘 또 잡네 또 잡네 아 아 자 정강님 어서오시구요 반갑습니다 자 2대1로 좀 지고 있기는 한데 스읍 자 스타일이 좀 바뀌어서 왔습니다 자 스타일이 좀 바뀌어서 왔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승리 미션 아하 북측백님 어서오시구요 저 앭 이게 희한하게 이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 아 아 요놈 아 자 3대1로 좀 밀리고 있어요 자 우리 디벨로퍼님 승리 미션 3만원 감사합니다 와 이거 잘 본다 이제 와 아 2세계식당님 어서오시고 abc 예 오늘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자 1랑님 어서오시구요 와 참 아오 오지마 와 진짜 아오 오지마 아 아 아 어려워 자 배착 야 무지하게 빡셉니다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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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었는데 생각나는 잡을 Ethiopia 그렇지 아우 자 디벨로퍼님께서 승진씨 3만원 미션 자 감사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아우 잠깐만요 빠켜미라 어? 야 중선도 무시하고 잡아버리네 야 대박입니다 오늘 무지하게 잘해요 아우 와아 이것도 자기가 잡아 야아 막잡아요 야 5대2로 지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빨라요 아아 자하하하하 야아 잘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이게.. 와아.. 야..대박이다 자 오늘 뚜드로 만든중입니다 작전 Burgundy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와 무지하게 달라붙어요 한번 붙으면은 충전이 지금 안되있을때 계속 공격하려고 점프하기전에 와서 잡아버립니다 점프하기전에 와서 잡아요 역잡기 누르면은 그 다음 점프에서 잡습니다 와 역잡기 평소와는 다른 스타일로 엄청 압박을 하고 있어요 무빙치는것만 봐도 오늘 진짜 엄청 장난아니죠 저는 베가가 당연히 더 어렵죠 아무래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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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것도 같이 맞아 자 너무 빨라요 응 아 와 이게 하아 그렇지 좋아 쫓아가보자 와 준비 되게 어 준비 엄청 하고 온 것 같아요 예 느껴집니다 스타일도 바뀌었어요 또 아이구야 무한잡기 스톨 야 스톨 안줬어 안돼 아 아 야 스타일 바뀌었다 상당히 빨릅니다 상당히 빨라 와 역잡기 그렇지 그렇지 아 맞는거 보고 바로 장풍 삼단치기 했죠 아 약간 점프가 늦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중발로 떴어요 스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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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쫓아가자 6대5까지 어느덧 쫓아왔습니다 와 초반에 엄청 밀리다가 꾸역꾸역 쫓아가고 있습니다 스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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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잇 잠깐만 그렇지 역작결 아 다시 동점 아 웅 하는 소리가 들리나요 선풍기 껐는데 자 동점까지 왔어요 잡아뜨리고 좋아 아아 아이구 아이구 역잡기 안되냐 야 이거 어디 넘어져 아유 왜 맞아주고 있어 아아 좋아 아 진짜 날다람쥐같이 아아 굉장히 정신없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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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충전할 시간은 안주네요 충전할 시간은 안줘요 아아 이거 내가 잡을 수 있는건데 와아 막 밀고 들어와 아아 또 밀고 들어와 아아 진짜루 와아 야아 진짜 공격 아아 너무 아쉽다 여기서 역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아 아아 아아 자아 한번 넘어트리면 저도 똑같이 승부 봐야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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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다람쥐같이 이거 하나 방법을 알아왔네요 보니까 충전 안되게 계속 공격하는 그거를 좀 해왔어요 어 스타일이 달라요 자 쇼게임 반가워요 공격 스타일이 아 굉장히 정신없습니다 예 앉아서 못막아요 예 보고서 봤다 아 역잡기 아 또 잡고 아 나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흐흐흐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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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흐 자 페이 형님 안녕하시구요 아 요거 한 라운드만 이기면 잡을라고 일루와 으아아아 그걸 피해? 어어? 아아 진짜 아아 그거 앉아있다가 역.. 회피됐을때 역잡기가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아아 아쉬워 아아 역잡기 안된다 와아 역잡기 아아 자하하하하 꾸역꾸역 아아 아이고 잡바뜨리고 일단 아아이구야 와아 역잡기 안되네 와아 요번에도 일로와 안돼 h 아아하 와 9대7 아하 그전 라운드가 좀 아쉬워요 배차 아 이 친구가 그동안 안하고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뒤로 간다 맞아줄 것 같아서 최대한 늦게 눌렀습니다 와 자 박영진님 오빤샷님 다들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십쇼 어딜 또 잡으려고 이런 야 그렇게 빠져나와 어우 그만하 좀 와 요걸 또 잡네 아 하하하하하하 어 역잡기 좋아 어 이거 내가 잡는 건데 좋았어 자 쫓아가자 꼬채이가 부러졌어요 예 꼬채이가 부러지면 잡는 것밖에 할 게 없죠 자 감사합니다 류가이님 김태환님 자 스노우님 자 열심히 해볼게요 야 잘 도망간다 이 친구는 조금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나면은 화가 난 듯한 플레이가 나와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돌변합니다 거의 헐크처럼 아 아 아 저게 다요 그렇지 아 요거 혼자 때렸어야 되는데 늦었고 자 그렇지 다시 동점 와 환장하겄다 자 동점 다시 9대9 동점이에요 마지막 두판 남았습니다 아 아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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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맞았어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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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아 빡세다 자 디즈니 어서오시구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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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또 잡네 와이구야 이런 잘못된 친구야 아이구 이런 큰일났다 자 10대 9 핑크팬더님 어서오시구요 아 잠깐만 계속 공격할때 잡기를 너무 잘하는데 맞아주고 만다를 한번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빠르다 그러쉬 늦었고 그렇지 그렇지 스턴 막판 가자 자 막판 휴 와 칼갈고 나온 친구 자 머릿속에 하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친구가 계속 엄청나게 달라붙어서 공격할때 제자리점프찔때 차라리 한대 맞아주고 큰 발로 맞았을때는 반달로 할게요 작은 발로 맞았을때는 역잡기를 하고 아 야 이게 아무것도 안 눌러 아하 아이고야 쥐여 휴 아 또 아 아 이 친구 아 맞아 아 뒤로 반달 뒤로 반달 어 안돼 그렇지 와 마지막 찐마까지 왔습니다 아 아 아 아 아멘 응? 아아악 하아 하아 아쉽다 아유 마지막에 아 아아악